세 번째 섹션, 반정규화입니다. 정규화의 반대죠. 어떤 건지 천천히 한번 볼까요? 반정규화의 정이, 정규화된 놈들을 성능 향상이나 단순화를 위해서 다시 중복이나 통합, 분리 등을 수행하는 거예요. 완벽한 수준의 정규화를 진행하면 일관성이나 안정성은 증가를 하는데 성능이 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 릴레이션을 통합하거나 분할하거나 추가하는 이런 과정을 반정규화라고 합니다. 반정규화의 특징, 정규화된 데이터 모델링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수행을 한다. 성능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이 증가하지만 데이터의 일관성 및 정합성 유지를 위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죠. 정합성이 뭔지는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의 일관성과 안정성, 성능과 단순화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고려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반정규화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복 테이블을 추가하는 케이스예요. 중복 테이블을 추가하는 경우, 여러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추가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추가를 하는 거고요. 다른 서버에 저장된 테이블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추가할 수 있고, 정규화로 인해 수행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에 추가할 수도 있고, 많은 범위의 데이터를 자주 처리해야 하는 경우, 특정 범위의 데이터를 자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처리 범위를 줄이지 않고는 수행 속도를 개선할 수 없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추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중복 테이블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집계 테이블 추가. 집계라는 거는 합계, 평균 이런 거 내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를 위한 테이블을 별도로 생성을 한다라는 거죠. 각 원본 테이블에 트리거를 설정해서 사용을 한다. 트리거라는 거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진행되는 절차형 SQL이죠. 데이터가 추가되면 합계, 평균을 내는 트리거를 설정을 한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클러스터링이나 인덱스 같은 걸 활용해서 집계를 대체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집계 테이블이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진행 테이블 추가. 이력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력 관리의 목적으로 추가되는 테이블인데 적절한 양의 데이터 유지와 활용들을 위해서 기본 키를 적절히 설정하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중 테이블 클러스터링이나 조인 SQL 활용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배달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대여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부분 테이블 추가. 테이블 전체 컬럼 중에 이용이 집중되는 컬럼만 추가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추가된 테이블이 있으면 그만큼의 오버헤드가 분명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중복 테이블이 아니라 테이블을 통합하는 겁니다. 테이블 조인이 많은 경우에 하나의 테이블로 합치는 것이 성능 향상에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관계의 테이블을 통합할 수 있대요. 1대1 또는 1대다. 슈퍼타입이나 서브타입 테이블을 합칠 수가 있다. 데이터 검색 성능은 높아지는데 처리량은 당연히 양이 많아지니까 증가를 했겠죠. 그리고 CRUD 규칙의 복잡도도 증가를 하겠고요. 테이블이 합쳐지니까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분할입니다. 말 그대로 테이블을 쪼개는 거죠. 이게 정교화 때도 테이블을 분할을 하지만 그거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분할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성능 때문에 임의로 분할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고려사항을 먼저 봅니다. 기본키의 유일성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되어 있어요. 쪼개났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데이터 양이 적거나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분할을 하지 않는 게 당연히 좋겠죠. 분할된 테이블 전체를 자주 조회하는 경우에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분할을 안 하는 게 낫다. 데이터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체크를 해서 분할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할은 수평과 수직이 있다고 되어 있죠. 수평은 레코드를 기준으로 테이블을 분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코드별로 사용 빈도의 차이가 큰 경우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세 번째 분할 기법 종류, 파티셔닝에서 봤죠. 범위, 해시, 복합 분할 기법이 사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레코드별로 사용 빈도의 차이가 큰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주문 내역 같은 거를 관리할 때 한 1년 정도, 1년도 안 가죠. 보통 3개월 정도면 그 이전에 주문한 내역은 거의 검색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3개월까지는 자주 검색을 하니까 그건 별도로 분류를 하고 3개월 더 지난 아이들, 예를 들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죠. 그 내용들은 별도로 따로 이렇게 해놓는 거죠. 만약에 이걸 분할을 하지 않고 하나라고 하면 검색을 할 때 우리가 10년치 전거부터 계속 검색을 해서 3개월 전거까지 검색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성능에 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걸 쪼개서 한 3개월치만 별도로 분류를 해놓으면 검색을 이 정도만 좀 더 자주 하게 될 테니까 이거는 나중에 띄엄띄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수평 분할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수직 분할입니다. 테이블의 속성 중 특정 속성들만 접근이 잦을 경우에 사용한다.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에요. 갱신 위주의 속성을 기준으로 분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로킹으로 인해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잦은 속성이나 자주 조회되는 속성이 극히 일부일 경우 이미지나 용량이 큰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성 특정 속성만 보완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수직으로 분할을 하는 게 맞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코드별로 빈도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수평 분할이고요. 속성별로 빈도가 차이가 날 경우에는 수직 분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중복 속성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인이 자주 발생하는 속성인 경우에 데이터를 조회하는 경로를 단축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속성을 추가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정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부정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학생정보에는 학번이 있고 이름이 있고요. 연락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학과가 있고 동아리 정보가 있고 여러가지 정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해보니까 사실상 학번만 이름만 연락처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학과까지 검색을 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봤을 때 그러면 테이블을 나눠 놨지만 결국에 이 학과를 검색하기 위해서 이 학생 테이블과 세부정보 테이블을 항상 조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학과 때문에 계속 조인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이 학과를 여기에 하나 더 만들어서 붙여놓는 게 조인을 하는 것보다는 편하지 않겠니? 라는 개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음 계속 특정 속성의 접근 경로가 복잡한 경우에 중복 속성을 추가해서 경로를 단축시킬 수 있고요. 기본케의 형태가 적절하지 않거나 여러 개의 속성으로 구성된 경우에 마찬가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중복 속성 추가 시의 고려사항 테이블 중복과 속성의 중복을 고려한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테이블의 일관성과 무결성이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요. 저장 공간의 낭비가 지나칠 수 있으니까 고려해야 되고요. 마지막 SQL그룹 함수를 이용해서 이 중복 속성 추가한 걸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